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즐거운 금요일 해외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시안컵이 있어서 축구 굉장히 재밌는데 내일은 해외직구 핫딜 영상도 없고 해서 오늘은 지금 이 영상 치킨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몇 번째 좋아요 눌러주셨는지 댓글 주시면 추첨해서 내일모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받았다가 한국 축구할 때 먹으면 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세일정보 여러 곳에서 모았습니다. 이상기류가 계속 감지되고 있는게 재고가 워낙 많이 남아서 여러 사이트들 오늘도 추가 세일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세일되는 제품 전체 페이지 오늘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의 모든 링크 찾아볼 수 있고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이벤트 걸려있습니다. 아래쪽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몇 번째 좋아요 눌러주셨는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 사이트 프라이벳 세일되는 링크 나왔는데 여기 링크에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입력시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만 나 볼 수 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온 세일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소개시켜드렸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베이 맨투맨 8만 2천원 이미 가격 좋은데 추가적인 20% 세일이 가능하고 폴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브라로고 반팔 티어처라던지 휴먼메이드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처 이세이미아케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처도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시그니처 제품으로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패딩 종류 같은 경우도 끝물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이스트로그 파카라던지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종류 콜롬비아 보여드리고 있는 푸퍼 맛댕킴 보여드리고 있는 젤소노마 이런 제품들도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스톤아일랜드 제품 비롯해서 여러 명품 제품부터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바버 자켓들도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하고 이 사이트 심상치가 않다는 거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금액 여러가지 맞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수도 굉장히 많아서 남성 제품만 만여개 여성 제품들도 3천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탈리아 명품 편집샵 비피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인기 여러 정상가 제품들 30% 세일 가능한데 특별한 세일되지 않았었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기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이런 패딩 같은 경우 가격 굉장히 좋아지는데 현재 1,000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고 세일받으시면 750유로 정도 11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제품 가장 저렴한 금액 120만원 정도까지 받기 때문에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여러가지 신상 패딩 종류들 저렴한 금액 모자 달려져 있지 않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검정색상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받으시면 86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스톤아일랜드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제품들도 여러 신상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베젤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집업 스웨터라든지 어그부츠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여성 제품들도 몽클레어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롱패딩 종류 경량패딩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보테가 베네타 제품 비롯해서 펜디 제품이라던지 인기 제품까지 전부 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같은 경우도 세일받으시면 대략 51만원 정도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꼴소르티 마찬가지 이탈리아 위천명품 편집샵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할인코드 입력시 추가적인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여러가지 제품 장바구니에 담아봤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30% 세일 적용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파라점퍼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세일받으시면 206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27만원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탄브라운 이런 스트라이프 서츠라던지 바라쿠타 보여드리고 있는 진하인 자켓 같은 경우도 200불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츠 현재 6만원 안되는 금액의 이런 제품만 나 볼 수 있고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캔싱턴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하면서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계산해보시면 15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종류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30%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센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계속해서 가격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 가격 떨어졌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세드 맨투맨 가장 저렴한 금액 1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피어브가드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요번 시즌 신상 제품인데 가격 더욱 떨어져서 현재는 73불 97,000원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츠 마찬가지 32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42,000원 정도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와서 그렇지 핏이라던 요런 것은 이쁩니다. 원래 구입하시는 피어브가드 에센셜 제품 한 사이즈 작게 구입하시면 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튜디오 니콜스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은 말도 안되는 금액 123불 7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G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177불 마찬가지 관부가세 피해서 맥케이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종류라던지 바오바오 토트백 가격 좋습니다.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70% 세일되면서 2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 아미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긴팔 티어츠 140불 13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은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준지 보여드리고 있는 울블랜드 요런 카고팬츠 201불 준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도 파이널 세일돼서 현재 14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이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제품 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사이트 며칠 전부터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기존에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초대박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도 가격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 요번 시즌 신상 제품인데 26만원 말도 안되는 금액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요렇게 변경해보시면 이 사이트 사이즈 변동할 때마다 가격 변동되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같은 경우는 인기 사이즈 전부 다 26만원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신상 패딩 같은 경우도 82만원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역대급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가 대략 20%는 붙기 때문에 여태까지 본 금액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스톤아일랜드 신상 제품 포함해서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몽클레어 제품들도 베젤 제품 다시 들어왔습니다. 210만원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경량 패딩이라던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가디건 100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100만원짜리 제품 오랜만에 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신상 제품들 계속 소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자주 체크해보시면 되고 아크네스도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 종류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인데 역대급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포글사이트 여러 인기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0% 또는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코드도 있습니다. 두개 다 입력해보시고 할인코드 적용되는 쪽으로 구경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이트 뉴질랜드 달러로 결제하시면 가격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인기 검정색상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추가적인 15% 세일받으시면 295불 24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검정색상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는 이 금액에 구입 힘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 마찬가지 비슷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우영미 제품들도 여러 인기 제품 만나 볼 수 있는데 서울 백로고 제품이고 백자 그려져 있는 요 제품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 마찬가지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긴팔 티어철 20만원 안되는 금액 버켄스탁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톤 제품부터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막스마라 코트 종류 인기 제품 여러가지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아직도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홍콩 명품 편집샵 HBX 사이트 엔드오브 시즌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060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574 제품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라미치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쉐르파 자켓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관부가세 포함되어있지 않은 금액 미화로 환전하실 때 150불 넘지 않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더 아웃네스 아이스토 미스터포터 넷다포르테 아웃렛 매장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는 분들 제가 가진 할인코드 공유해드렸습니다. 네이버 직구정보통카페 확인해보시면 공지글에 걸려져있기 때문에 사용해보실 분들은 가입하시고 사용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한데 몽불랑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관부가세 피해서 19만 6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할인코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선물용으로 주시거나 이럴 때도 딱 좋은 제품이고 가격도 말도 안되는 금액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카드 수납 8장짜리 되는 제품 한국에서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몽불랑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몽불랑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스튜디오 인코드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트 종류라던지 울리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카 종류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메종마르젤라 제품부터 구찌 자키미스 폴스미스 인기 제품 여러가지 어저께는 골프웨어 종류들도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인기 제품 여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켈빈클라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역대급 제품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가격이 대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일되는 제품이 대량으로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IP 우에 접속하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 아래쪽 링크 통해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한달에 4천원 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실 분들 아래쪽에서 링크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무튼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코튼 스트레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이 제품은 항상 인기 많은 기본적인 제품이고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울트라 소프트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모델 제품으로 팔려졌었던 인기 많은 제품이고 현재 48불 37센트 이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3장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한 장이 12불 90센트 골 17,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검정색상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언더웨어 다양한 제품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기전보다 세일되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와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 속옷 종류라던지 속옷 종류 외에도 여러가지 인기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종류 말도 안되는 금액 전부 다 1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지포어라는 골프웨어 요즘에 많이들 구입하시는 이 브랜드 미국 공식 홈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현재 난리가 났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골프와 종류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40만원 훌쩍 넘어가는 제품인데 현재 140불 구입 가능해서 20만원 안되는 금액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사이즈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신발 종류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골프웨어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제이크루 팩토리 제이크루 미국 아울렛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60% 세일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이 패딩 가격 역대급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 90불 판매되고 있고 이 금액에서 추가적인 60% 세일되면서 36불 브랜드 제품인데 5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패딩은 구할수가 없는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겨울 끝자락 요맘때쯤에만 구입할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도 전부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패딩종류뿐만 아니라 인기제품 여러가지 전부다 추가적인 60%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피플란 미국 음식 홈페이지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10% 발편한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 한국 백화점에서도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판매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부모님 선물용으로 사주셔도 딱 좋은 제품 발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 찾으시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털 슬리퍼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죽 슬리퍼라던지 남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여성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부츠종류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이런 쪼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구입하실려면 13만원 요정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백화점 아울렛 로드스트롬렉 여러 인기 제품들 클리어런스 세일되고 있는데 살로몬 제품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살로몬 XT6 백오블 판매되고 있어서 14만원 정도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 통해서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요 제품은 90불에 구입이 가능하고 살로몬 제품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 남아있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그부츠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 전체 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오랜만에 아이업 사이트 보시면 요렇게 구정맞아서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8만원 이상 구입시 20% 8만원 이하구입시 10%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8만원 넘겨서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는 사이트 인기 제품 여러가지 모았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락토핏 유산균 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비타민C 제품 라이프 익스텐션 종합비타민 요런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됩니다.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한국분들 가장 많이 드시는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과 띨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내일은 해외직과 띨 영상 따로 없습니다. 내일은 지금 이 영상 한 번 더 시청해주시면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내일모레 세일정보 더 많이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